천리포 낭쇄섬을 지나서 천리포 항내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천리포 쪽에서 카약을 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바람이 제법 불고 있네요. 크로스윈딩으로 바람을 맞아 가면서 천리포 타고 오우 수호 맞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리포항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낚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따 덥네. 바람이 지금 딱 다운일등. 뒤에서 불고 있네. 아따 덥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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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